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주제들을 다루기 전에 유동규 씨 문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제가 쭉 추적하다 보니까 앞으로 상시하게 좀 다룰 수 있겠지만 유동규 씨가 이재명 씨와 관련된 비리 의혹 그런 사건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최척근으로 알려진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정무실장 이런 분들하고 또 달리 유동규 씨가 직접 피를 묻히는 그런 일을 해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피를 묻힌다는 이야기라는 것은 신복으로서 주로 돈을 만드는 일을 유동규 씨가 담당해온 것 같습니다. 돈을 만드는 일을. 부하들이 있다 보면 다 나름대로 이렇게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강점이. 유동규 씨는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나오고 재개발 사업에 일찍부터 투신을 했죠. 재개발 그 과정에서 업자로서 동부건설에 몸을 담고 있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만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유동규 씨가 아마 참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재개발 사업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유동규 씨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비리라든지 위례신도시라든지 벽형동이라든지 거기서 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떠오르는 다양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 현장에서 업자들을 만나 가지고 요리를 하고 돈을 만든 사람이 바로 유동규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만졌기 때문에 큰 돈도 전달하고 또 뭐 형아우 이렇게 하다 보면 소소하게 용돈도 용돈이라 보기 보다는 좀 큰 돈이죠. 5천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뭐 그 사람들한테 용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돈이죠. 직접 유동규 씨가 돈을 만지기 때문에 돈을 이제 돈이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편의를 봐주는 업자들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김용 씨라든지 정진상 씨에게 돈이 전달됐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유동규 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돈과 관련된 사실 지금 대장동 개발비리 사업이란 이런 게 다 돈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 돈을 직접 만든 거의 주인공이 유동규 씨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사건을 쭉 추적하면서 갖게 되는 소외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홀대할 수 있냐 아주 귀하게 여러분 그렇게 대해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홀대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변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짐작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단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전에 정진상 씨가 남긴 문자메시지에 동규야 나쁜 마음 품지 말고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호형호재 형아호하던 그런 사이였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동규야 이렇게 문자로 남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재명 씨나 이재명 최차권들 김용 씨나 또 정진상 씨 이런 분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동규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아마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홀대를 하고 하대를 하고 뭐 어제 여러분 소개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 같으면 그거를 당사자가 그런 정보를 접했으면 기가 찬 노릇이겠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유동규 씨가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나 정진상 여러분들 정무실장이나 김용 씨가 벗어날 길이 참 어렵겠다. 뭐 어렵겠다라기보다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살아온 과정이 일반 보통 사람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조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을 범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상당히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규 정도는 절대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안 된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다 책임지고 그냥 다 안아라 아마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경찰 내부의 내부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이 정도 사건을 터뜨리고 민주연구원 당사의 김용 씨 여러분들 사무공간을 압수수색하고 이 정도 보게 되면은 뭐 대부분 정보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엊그제 유동규 씨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더구면요. 자신들과 굉장히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그걸 다 검찰이 클라우드를 다 연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건은 보통 시민들처럼 조신해서 살아오고 세상사가 그렇게 만만치 않고 어렵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겠죠. 동규가 안 볼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건데 대충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냥 이용하고 버리고 쉽게 쉽게 그냥 운 좋게 요령껏 그동안 잘 살아온 거죠. 된통 걸린 것 같습니다. 뭐 울고 불고 민주당에서 무슨 철야 농성을 하고 뭐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뭐 통하겠습니까?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국회의원 맨책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뭐 방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 같다. 한마디로 유동규 씨가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고 직접 돈을 만들어 준 사람인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돈을 만들어 준 사람을 이렇게 홀대해 가지고 그 강심장인지 아니면 뭔지 참 모르겠지만 납득할 수가 없는 이번에 어떻든 간에 이재명 당대표는 일생을 통해서 아주 된통등한 것 같습니다. 하기에 대법원에서 대법관들도 구워 삶을 정도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죠? 너무나 맹백한 사건이 그냥 대법원에서 그냥 뒤집도록 그렇게 만들 정도니까 모든 사람을 수족처럼 그렇게 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깝게도 유동규 씨가 그렇게 수족처럼 부릴 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불가능한 일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 문제를 우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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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